아우스의 김장 90일 배추모종 정식 3일째입니다. 8월 말에 정식해가지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 오늘이 9월 3일 하루하루 영상 찍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루하루 영상 찍기입니다. 엄청도 잘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찰칵 인증사 찍었습니다. 3분 영상으로 찍을건데요. 하루하루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하늘은 엄청도 맑고 완전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똑같습니다. 요렇게 꽃들이 이제 제법 피고지고 하는 꽃들이 이 꽃은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요렇게 한 달 간격으로 모종을 심어놓으면 실컷실컷 꽃교광을 파연할 수가 있답니다. 오히려 올라가 볼까요? 오늘도 3분 영상으로 요렇게 찍어놓겠습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엄청도 내 손도 거울에 비칠 정도로 요렇게 눈이 부십니다. 무궁화꽃도 무궁화꽃도 요렇게나 예쁘게 피어있구요. 이제 제법 가을이 되니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도 많이 들립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더니 이 나무들이 엄청도 예쁘게 변해있습니다. 노란 상사꽃은 아직도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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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날씨 좀 보세요. 요쪽으로 돌려볼까요? 엄청도 날씨가 좋습니다. 벌써 2분이네요. 저 찍을 것도 많은데 바오쌤이 농원에는 나의 놀이터 동산이랍니다. 찰칵찰칵 인증사 찍으면서 이렇게 꽃나무요. 다일리아꽃은 크게 두 송이가 피어있네요. 이렇게나 많이 와 대박 내 핸드폰이 큰 핸드폰인데도 내 핸드폰의 크기만큼이나 그리고 요거는 다일리아꽃은 와 레드수는 엄청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벌써 3분 영상 다 된다. 나 저기 오늘 고추 딴 것까지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와 할려나가 드디어 빨간색이로 노란색이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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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할려나꽃이에요. 요게 요런거 심어놓으면 실컷 꽃구경은 집에서 한답니다. 요렇게 샤아 해고 예쁘죠. 요거 다 제가 갖고어놓는 거구요. 아 제발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더니 이 꽃들이 훨씬 더 예뻐졌어요. 와 바오세미농원에는 요렇게 꽃들이 예쁜 꽃들이 많답니다.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한영이랍니다. 두 손 들고 한영이랍니다. 어 앞에는 다일리아꽃이 예쁘게 보여있고 와 제가 부츠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츠꽃에 왜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나비가 지금 앉아있군요. 나비가 나빨나빨나빨 그러면서 나비가 앉아있습니다. 자 어 도망갔다. 부츠꽃 나비가 나빨나빨나빨 하고 부츠꽃에 요렇게 춤을 춘답니다. 어 3분 양성기를 찍는 날이고 벌써 4분이 갔다. 요렇게 찍다보면요 금방 10분까지 찍고 있어요. 제가 나비야 나팔나팔나팔 요게 부츠꽃이랍니다. 정구지꽃 드디어 색상을 주황색으로 색상을 드러냈습니다. 상사꽃이 주황색으로 되었습니다. 예쁘죠? 엄청 더 예뻐요. 상사꽃 주황색으로 변함 변해가네 변해가네 동물원에 동물원에 변해가나 노래도 좋아했는데 엄청 맑아요. 와 밤나무의 밤이 아람이 펑펑펑펑 툭툭 툭 툭 툭 떨어지는 계절에 알밤이 툭 툭 떨어지는 계절에 영그러가는 흐흐흠 영그러가는 가을 흐흐흠 와 우리 언두막 구경하세요 제가 소리새 통나무집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와 날씨 엄청 좋죠? 와 은행들도 제법 이거하고 밤송이는 아람보로서 툭툭 떨어지고 우리 동네 가을 들판을 구경시켜 드려볼까요? 언두막 에서 바라보는 가을 들판 이랍니다. 짝짝짝짝 언두막 에서 바라보는 가을 들판 이제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논 앞에 우리 논 이고요 소나무 가 있고요 우리 밭에 주먹 나무 가 보이 구요 싱그러운 우리 동네 우리 집 시골 바오 세미노논 이랍니다. 어 찍다보니 벌써 와 1분만 찍는다 그랬다가 또 다시 3분만 찍는다 그랬다가 다시 또 5분만 찍는다 그랬다가 다시 또 6분 이래 돌아가고요 찍을 게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봐도 은행 이거 가고 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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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 떨어지는 알밤 바라보면서 바오 세미노논 에서 힐링하기 입니다. 오늘 고추가 고추 제가 50kg 를 땄습니다. 물고추 그래서 깨끗이 5번 씻은 다음에 고추건조기에 넣고서는 제가 이렇게 핸드폰 찍으며 다 알리 닫고 보세요 예쁘죠 예쁘죠 와 그래서 오늘을 즐긴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 세미노논 에서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요게 마예요 마 마 요게 은근히 감자맞도 나고 그런답니다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예쁘죠 하늘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바오 세미노논 입니다 오늘의 하늘 입니다